1.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벌이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제물로 이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거절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삶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보아롭게, 건세 있게, 참으로 즐겁게 살 수 있음에도 거절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가 어떤 것을 거절하였으며 우리도 모세를 따라서 어떤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이족 속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중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였으므로 그 어미가 석 달을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담아 강에 띄웠습니다. 이때 바로의 딸이 모욕을 하러 강으로 왔다가 상자를 발견하여 열어보았더니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를 데려다 키웠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후에 모세는 자신이 바로의 아들이라 일컫는 그 공주의 아들이라 일컫을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얼마든지 돈과 명예와 근세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과 명예, 근세를 얻어도 정말 얻을 수 없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고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것을 취하여야지 영생을 얻는데 필요 없는 것은 다 거절할 수 있었던 모세 이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모세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는 축복이 있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이 모세는 잠시 눈앞에 이 엄청나지요. 자기에게 이 말, 우아, 근세 엄청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취하기 위해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거절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을 취하기 위하여 혹시 세상의 신분, 거절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을 차지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절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장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의 두 아들 에스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세기 25장입니다. 그런데 에스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에스가 야곱보다 먼저 나오므로 해서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스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고 허기가 져 있을 때 야곱이 뜻과 파축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스가 그 뜻과 파축을 내게 주라고 하자 야곱이 형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이 파축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행 에스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우선 내 배가 고프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면서 야곱이 준비한 떡과 파축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에스에게 있어서 당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떡과 파축이 필요했습니다. 자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떡과 파축이지 장자의 명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는 지금 당장 필요한 떡과 파축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시 내 배고픔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떡과 파축이 있어서 이 배고픔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무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우선 내 배가 고픈데 주의를 지키고 십일조를 바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프고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뭔 그런 신분이 필요하며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겠느냐 당장 내 배가 고픈데 내 배고픔을 해결할 떡과 파축을 다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죽게 되었을 때에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는 어떻게 되고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이 장자에게 가는 축복이 야곱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장식 27장 27절에서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치는 요아의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의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에게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집안 식구들 가운데서도 높임과 종기를 얻게 되리라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와서 자신도 축복해 달라고 소리 높이 울며 요구했지만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다 주었으므로 애서에게는 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울면서 아버지 그래도 내게도 축복해 주소서 그래도 내게도 축복해 주소서 하는데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에게 축복이 다 가슴으로 애서에게는 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팔아버리는 일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팔았는 일이 있다면 해결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팔지 않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모세는 무엇을 거절하였습니까? 죄악의 낙을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고 히브리스 1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죄악의 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낙도 잠시 누리는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다섯이나 바꾸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내게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다섯이나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만족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 살았던 남편들이 주는 기쁨과 만족은 잠시 뿐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쁨과 만족은 줄어들고 결국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결코 영혼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사라지게 됩니다. 잠시 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잠시 누리는 세상에 낙을 버렸다고 합니다.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거절하였다 이 말입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눈만 뜨면 유혹하는 일들이 세상에 널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사는 우리는 무엇이 널려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만 뜨면 세상에 뿐이야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눈만 뜨면 잠시 죄악을 누릴 그 낙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안락한 애국의 왕자의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강리화 생활을 하며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적군들과 싸우고 때로는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기도 하고 또한 백성들이 당을 지어 대적해 오기도 하는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자의 삶을 버리고 왔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배우를 해줘야 할 텐데 힘들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해결하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 모세가 잘 감당한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쓸 때 하나님은 모세가 죽을 때에 민숙이 17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모세를 믿음의 조상들이 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일로 인해 당하는 고난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봉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봉 5장 10절에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스 8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님은 또 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장차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은 현재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잠시 누리는 세상의 낙을 거절하고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택한 것입니다. 그 고난받는 삶을 택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만날 징징 우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고 원망하는 소리를 다 감수해야 되고 심지어 모세를 거역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런 고난을 참고 견딘 것은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잠시 누리는 세상의 낙도 거절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택한 것은 이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크고 놀라운 이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잠시 즐기는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산 모세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이 영광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애굽의 모든 보아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불서 11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모든 보안은 가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보아를 다 소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모든 보아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이 축복도 아닌 능력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제물로 여긴 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능력을 받는 것을 애굽의 보아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 합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보고 능력을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그런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이 세상의 어떤 보아보다 더 큰 보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봉 5장 11절에서 12절에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쁘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진정 하나님 나라의 부름의 상을 받으려면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진정 없어서인지 핍박도 없고 능력당하는 일도 없고 악한 말을 듣는 것도 없고 세상이 좋았으인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좋았으인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이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혹시 예수 때문에 욕을 먹는 일이 있습니까?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악한 말을 듣게 됩니까?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행년아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비판인지 그래도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고 행년아 내가 잘못해서 듣게 되는 악한 말인지 행년아 내가 잘못해서 듣게 되는 욕인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잘못해서 듣는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듣는 능력이라면 예수 때문에 받는 비판이라면 예수 때문에 듣는 악한 말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모세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들어도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면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아비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토 즉 물질을 버리면 물질의 고통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 때문에 고난과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고난과 능력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버린 것에 몇 배를 준다고요? 백배나 복을 주시며 내세는 영생으로 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버림으로 인해 받는 고난보다는 얻는 상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주와 복음을 위해 버릴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다가오는 고난과 능력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일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사도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환란을 당하였습니다. 고린도우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사도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일평생 고난과 환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삶을 살았던 사도바울은 그 기록한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뒤무도우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를 위하여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상으로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핍박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았더니 세상의 모든 보안은 썩이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멸류관은 영원한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이 멸류관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보아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 갈란드를 받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의의 멸류관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세상의 그 어떤 보아보다 더 값진 보아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 다르지 우리는 이 세상 먹고 쓰는 이것이 보아인 것 같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는 영생이 보아라 그 영생의 보아를 얻기 위해서 이 땅의 보아를 버리고 오히려 이 땅의 보아를 버림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에 오히려 참여하여 이 땅의 보아보다 훨씬 더 귀한 영생의 보아를 얻는 그 축복을 위해서 잘 참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일이 있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우며 잘 감당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습니다.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거절하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아를 거절하였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버리지 않고 바로 공주의 아들의 신분은 버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받고 버리지 않고 그 신분을 가지고 고난을 받고 또 그리수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런 삶을 택하고 이 땅의 보아가 아니라 영원한 보아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축복과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거절했던 세 가지를 우리도 거절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복을 받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